이코노미 20일의 양영빈 기자 오늘은 fomc 정말 크게 지나갔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정말 입김이 세구나 라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는데 자세하게 처음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연준이 이번 앞으로 통화장치를 어떻게 하겠다 금리는 얼마나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큐티 양적 긴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이렇게 나오고 속도가 중요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딱 발표문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주목했던 것은 큐티를 지금 국채는 매달 600억 달러씩 줄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랬죠 네 근데 그거를 6월부터 250억 달러로 감소폭을 대폭 줄인 거죠 원래 시장 예상이 300이었죠 300 정도였었는데 250달러나 하니까 그걸로 확 줄이니까 굉장히 이제 분리시하게 비둘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팍 튀었죠 이걸 그때 갖고 오셨는데 뒤에 화면 나올 겁니다 S&P 500 지수가 그 순간 정말 치솟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욕이 나오네요 이렇게 S&P 500 지수가 그냥 그 순간에 확 올랐다가 바로 저 지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리 이거 뭐 앞으로 당분간 계속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인상은 안 한다고 또 얘기해버리니까 인상은 안 하지만 인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거 이제 지수하고 주식 지수하고 반대로 채권은 당연히 수익률이 거꾸로 그려지겠죠 거꾸로 저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원상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큐티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호재가 됐고 나머지는 좀 악재가 돼서 한 번 정도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나와줬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봐야 될 지표가 더 있을까요 네 어제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재무부의 QRA라고 해서요 그게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좀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저께 같이 발표된 QRA는 기존의 큐티를 예상을 하고 작성이 된 거였어요 600억 달러씩 했었을 때요 그게 뭐냐면 350억 달러의 장기 국채가 시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 그러면 이게 6월부터 시작하니까 장기 국채가 그만큼 덜 나온다는 거는 전체 국채 발행 양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 규모는 그대로인데 장기 국채 주니까 단기 국채가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는구나 비율이 그래서 2분기에는 6월에 350억 달러의 단기 국채가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거기는 계속 250억으로 가니까 350억이 주니까 1050억 달러의 단기 국채가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채 시장에서는 단기 국채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게 또 연준의 방향하고도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달에서 1년까지인데 이 국채들은 이자율 위험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걸 누구나 다퉈서 살라 그래요 예를 들어 입찰을 할 때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재무부는 팔자잖아요 사자 나누기 팔자 한 개 장기 국채는 대량 2.3, 2.5 정도인데 단기 국채는 거의 한 3회 가까워요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많이 나오니까 국채 시장이 굉장히 활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장기 국채를 많이 하면은 이번 국채 입찰은 실패야 보통 학점을 매기는데 D-야 C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적어지고 굉장히 국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럼 국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되게 되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재료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식 시장에도 위험 자산 시장에도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계속 들어볼 텐데요 재무부 쪽에서 나온 내용 중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게 바이백입니까? 그럼 바이백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이백이라는 뉴스도 또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바이백 개념이 뭐예요? 되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빚이 있어요 100달러 빚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내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자산이 있고 빚이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느 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빚이 만기가 되기 전에 갚아야죠 만기가 돼서 갚아도 되는데 미리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이백이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채 조기 상황인데 이게 이게 역사적으로 2002년에 끝났어요 2002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최근에도 물론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로 그 재무부가 한번 바이백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하면 안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조금씩 아주 적은 양으로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 대략 15억 그 그 150억이죠 15억 빌리언이니까 150억 달러치를 바이백을 하겠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거는 부채를 조기 상황하는 건데 또 나머지 바이백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금은 리퀴리티 서포트라고 해서 유동성을 제고해주는 그런 바이백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10년짜리 국채가 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입찰이 됐어요 아주 최고로 뭐라 해야 되나 최신의 10년짜리 국채죠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입찰을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또 10년짜리 국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물론 만기가 딱 10년이 아니라 대략 한 9년 9개월 이런 식으로 남았겠죠 그러면 이 최고로 최신 최신 국채하고 오래된 국채 얘네들의 시장 유동성이 달라요 만약에 내가 국채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가장 최신권을 사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된 거는 사실 그 오래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됐냐면 만약에 시장에 위기가 왔어요 자기 자산을 팔아서 뭔가 이렇게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오래된 국채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기까지 가면은 100달러에 팔 수 있는데 그냥 급하게 파니까 90달러에 팔고 손해가 막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재무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오래된 거 내가 대신 사주고 새 걸로 바꿔줄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을 좀 돌리는 거네요 조기 상환이라기보다도 국채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시장에게 돌리기 위함인 건데 금리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로 큰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바이백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연식이 오래된 분은 예전에 두꺼비집 놀이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워 그거입니다 딱 그냥 헌집은 오래된 국채고 새집은 바로 시장에 나온 신규 국채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을 보면 바이백하니까 재무부가 시장에 있는 걸 대사하고 하니까 유동성이 공급되고 이거 QE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다 사실 그냥 헌 거를 사고 새 거를 다시 바꿔주는 것 뿐인 거지 QE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얘기는 그걸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였군요 자 그러면 오늘 FOMC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결론만 좀 지어볼게요 금리 인하 더 뒤로 밀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뒤로 밀린다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이제 쉐이미에서 보여주는 금리 인하 확률 이걸 보면 이제 12월까지 한 번 인하하는 걸로 그리고 최초 인하가 원래는 한 10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언제냐 11월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시장도 어제 이제 파월의 얘기를 듣고서 네 이제 그냥 아 이제 올해는 한 번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번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둘기적인 그런 신호 그리고 매파적인 그런 신호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뭐 Q2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확장해서 생각할 건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권플로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